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많이 피곤 하시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죠? 저는 요즘 재난방송 때문에 선물 사이부터 싫던 없이 매일매일 방송국에 출근해요 제가 10시에서 1시 사이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집에서 계속 일해야 해요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한 지난주부터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벚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양쪽으로 아름다운 벚꽃들이 꽉 잡히었어요 매일 이 거울의 경치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좀 흐리고 기분이 왠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풍경을 보여주려고 동영상 찍었어요 여러분도 벚꽃 동영상 통해서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흐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데이터가 좀 이끌었어요 저흔의 주인공은 모jm 거기적인 사진이 없는 분이ï zie는 게 더 편한 편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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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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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